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JP모건은 리포트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지난 일주일간의 급격한 조정 후에도 여전히 과매수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선물 포지션이 일부만 청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차익 실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최근 SK하이닉스의 HBM 제조 장비인 듀얼 TC본더 그리핀을 215억 원 규모로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수주와 더해져 누적 2천억 원이 넘는 창사 이후 최대 수주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조직이 1국 5과에서 1처 3국 11과로 확대됐습니다. 기존의 국장급이던 사무조직을 실장급으로 격상하고 정원은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실무 조직이 커지면서 저거위의 저출생 고령화 정책, 재구조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양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양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정입니다. 국내 증시 어제의 상승을 뒤로하고 오늘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2년 만에 2750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오늘 파란불 켜냈는데요. 그래도 낙폭을 줄여내면서 약관 마감했고요. 오늘 코스닥은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다시금 힘이 빠지면서 0.02% 내린 903포인트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눈여겨볼 점은 달러화의 강세인데요. 간만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였고요. 또 주요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달러와 달러 인덱스까지 치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원 넘게 상승하면서 1340원에 거의 근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시장 정리와 함께 다음 주 대응 전략 미리 한번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코드는 3902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강범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나도 투자 연구소 강범규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많이 올랐던 만큼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장세였습니다. 특히나 달러와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간반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도 좀 호조를 보였고요. 또 스위스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달러와 치솟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달러와 포함해서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달러가 오르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유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냈는데, 오히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인을 완전 사자라는 모습이었고, 반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대의 모습이 이제 개인이 조금 많이 던졌어요. 개인이 많이 던졌고, 50선을 지지하는 줄 알았는데, 장중에 조금 밀림이 시면서 4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부와 마감하면서 900선은 지지를 하면서 지켜냈다라는 특징이 있었고, 그리고 장중에 이제 일본 감염병일수록 제약바이오즐이 반짝 상승한 경우가 있었는데, 글쎄요, 이 테마는 계속 이어질지는 한번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단발성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주식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단타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부분,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스위스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면서 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띄었습니다. 달러 강세가 띄어서 장중에 1,441원을 찍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 수급은 견고하게 유지해줬다는 점은 굉장히 공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인데, 아직 고점, 이제 많은 시장들이, 많은 시장들이, 많은 나라의 시장들이 지금 고점 돌파를 하고 있어요.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제가 기존에 설명드렸던 자본의 유동성이, 자금의 유동성이 아무래도 투자 흐름이 유가증권 시장으로 거의 대세화되면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장소에도 아직 상승 파동은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상승 파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그리고 지난주에 윗고리 물량을 전부 다 소화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수급으로 살펴보자면,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거의 홀로 받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외국인 수급이 좋았고, 이런 날에 어제 미장이 좋았다고 하면, 이런 날에 개인 수급이 빠지는 건 굉장히 의례적인 일이지만, 자, 개인 수급, 개인이 대용주 위주로 수급이 빠지면서, 좀 지수를, 지수 하락에 견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조금 받쳐줬어요. 개인이 받쳐줬고, 자, 나머지 기관이라든지 외인들 수급이 빠졌는데, 이런 현상을 간단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고 하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금이 거의 신고가 시장이기 때문에, 더 올리기가 부담, 매물대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장세로 자금이 유입되는 현황인데, 당연히 외국인들은 선호하는 종목이, 코스닥, 소용주보다는 거래소 위주의 굵직굵직한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의 반짝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약바이오 시장의 흐름에 따라, 시장의 흐름에 따라 제약바이오 섹터 좋아하는 우리나라 개인들은,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좀 수급이 쏠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게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지금 이게 코스피 차트고, 이게 외인 보유량입니다. 지금 외인 보유량이 말이 안 되는 수치로 이어져가고 있거든요. 외인 보유량이 말이 안 되는 수치로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은 아직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점이 사실상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 트렌드를, 제가 투자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지금은 외인들이 투자하는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에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거 그대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주가를, 전체적인 지수를 끌어올리게 되는데, 이제 이 기간, 메인 주체, 메인 주체라고 하죠. 메인 주체인 부분에, 메인 주체의 수급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포인트 보시면 알겠지만, 수급 자체가 정말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기존에는, 기존에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개인이, 개인이 상승을 이끌었다고 봐도 무방을 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외인이 이끌고 있다. 그래서 외인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이 선호하는 대형주 위주의, 대형주 위주의 종목 선택을 하셔서,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좀 성공률 높은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하는 파동이, 요즘 이제 자주 나오는 파동이, 이제 N자 파동이 좀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종목 리뷰는 이제 파로스 아이바이오를 갖고 왔고, 장중에 이제 AI 메디컬 뉴스가 뜨면서, 오늘 20%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N자 파동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이거 누가 봐도 N자로 올라간다는 모양을, 이제 쉽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그걸 한번 파고, 자, N자, 이 기둥이라고 하죠. 이 기둥이라고 하는데, 자, 한번 세우고, 해당 물량에서 매물대 소화를 한 다음에, 이렇게 보내는 패턴이 굉장히 조금 많아요. 이제 흔히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횡보를 하다가 돈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확인을 하고, 1차적으로 기준 매물대를 맞아서 한번 내려온다, 내려온다, 그리고 일정 부분 횡보나, 아니면 약간의 소폭 하락을 통해서, 이제 기준 물량, 아니면 단타 물량을 소화를 하고, 이렇게 올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다음 종목을 보셔도, 알루콘데, 어저께 이제 뭐 추천을 드렸지만, 말씀드렸죠. 이거 시위에 미리 올랐으니까, 조금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도 지금 거래랑 터지는 패턴을 보면은, 여기, 그리고 여기, 이쪽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쪽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N파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쉬워요. 어떻게 보면 쉽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돈이 들어온 곳이 있으면, 제가 누차 강조드리죠. 나가는 흔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가는 흔적.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장세. 그러니까 한번 섰다가, 조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해드릴 종목들도, 이런 차트의 패턴들도 많이 준비를 했고,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을 이끄는, 이끄는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서 투자를 해야, 투자를 해야 성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드릴 종목이, 외인 수급이 좀 강하고, 이런 차트 패턴을 그리고 있는, 이런 차트 패턴을 그리고 있는, 종목들로 준비를 했으니까, 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과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이 눈에 띄었던 하루였는데요. 다음 주 시장을 주도할 섹터는 무엇일지, 미리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코드는 3902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요. 오탄이와 경쟁하는 강타자 기법의 대가, 강범규 전문가님의 멘탈 관리 비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강타자 홈런을 칠 수 있는 5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멘탈을 잡아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막연한 꿈을 찾는 것보다 습관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결과문들이 안 좋거나, 그리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돼서, 계좌의 손실을 보고 있거나라고 하면, 나의 투자 습관이 뭔지 한번 돌아보고, 그 부분을 고치면서 우리가 충분히 개선해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나는 결과값이 무언가가 달라지길 바라는데, 아무것도 고치지 않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결과값이 안 좋거나, 아니면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면, 이제 누군가를 다른 매체를 탓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잘못된 습관이 어떤 거지? 이런 걸 한번 고쳐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아 성찰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힘들고, 옆에 앵커님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다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돌아보면 분명히 나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나쁜 습관을 한번 고쳐보는 게 굉장히, 나쁜 습관을 한번 고쳐서, 조금 성공적인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을 부르는 습관은 저는 몰랐어요. 저도 주식 초반 할 때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2000년대, 2000년 거의 말에 시작해가지고, 2007년, 2008년 이 정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뭐, 전원, 전격적으로 시작한 게 10년대 초반 정도 되거든요. 그때 이제 똑같았습니다. 저도 종목 10개, 20개 넘어가고, 10개, 20개 넘어가고,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매매 횟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여러분들, 계좌 승률은 올라가요. 정말 중요한 게 매매 횟수를 줄여야 됩니다. 매매 횟수를 줄이란 말을 한측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정말 준비해서 확실하게 성공률이 높은 종목에만 투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현상이 보통 왜 일어나냐면, 이렇게 종목 개수가 왜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거래량 높고, 바로바로 올라가는 종목만 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실제로 저도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 전업 시작하고, 모니터하고, 이게 주식하다 보면, 한 번 먹어보면, 이게 계속 손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저도 그랬지만, 그러신 분들 특징이 제가 장담드리고 말씀드리는데, 계좌가 이렇게 불어나신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단타라는 게 빠른 시간 내에, 좀 퍼포먼스도 보이고,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시원하다 이렇게 느껴서 계속 진행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제 주위에 단타 이렇게 종목 개수 늘려가면서 하신 분들 치고, 계좌가 결국에 이렇게 늘어서 나가신 분은, 늘어서 엔딩을 치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 번 누차 강조를 드리지만, 매매 횟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한 종목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 수익 실현을 하시게 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계좌를 불릴 수 있다는 분의 장점이 있으니까, 매매 횟수를 한 번 줄여보시는 습관을 꼭 한 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급등주 내동매매 금지. 요즘 시장 트렌드가, 사실 저도 이거 안 좋아하진 않아요. 안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제 제가 특징이, 저의 매매 특징이, 급등주 포착 직전에 잡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예전에 말하면 쌍식 들어가는 종목도, 바로 급등한 이틀 전에 잡아냈 적도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직각 잡기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행보 구간에서, 갑자기 쏘네? 이런 거 잡기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사실 지금 시장의 트렌드하고는 맞진 않아요. 왜냐?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외인이 주도하는 시장이고, 개인이 굉장히 팔고 나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매매가 사실 통하지가 않아요. 이런 매매가 자주 일어나는 시총대를 보면, 코스닥, 중수형주, 시총 1,000억에서 2,000억 원 형성되는 종목들이, 이런 패턴을 많이 보이거든요, 굉장히.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런 종목 찾는, 찾는 매매 방법으로 통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근데 저도 좋아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런 데서 많이 사시잖아요.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 거래량 딱 터졌을 때, 이런 데서 많이 사시는데, 이제 급등주를 아무렇지도, 하나도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도 알아보지도 않고, 야, 이거 호재 떴대. 야, 이거 빨리 사자. 이러고, 딱 MTS 탁 켜가지고, 시장가 바로 매수 딱 질러서 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매수 방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실제로 어떤 종목인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최근에, 모 테마 관련주로 굉장히 급등을 하다가,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심하게 내려간 종목이 있었어요. 왜, 그런 종목을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급등주 올라탔다가 못 나가고, 제가 저번 시간에 재무 보는 법을 가르쳐 드렸지만, 재무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미리 계획을 잡고, 미리 알아두셨다면, 그 종목을 매수를 하셨을까요? 절대 안 그러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급등주를 좋긴 하지만, 진짜 급등주를 정, 진짜 내가 타고 싶다라면, 기본적인 테마라든지, 아니면 수급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3, 4월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3, 4월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연결 재무라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한번 진입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진짜 이, 아무 생각 없이 뉴스 탁 보고, 거래량 터지는 거 탁 보고, 거래대금 상이 막 이렇게 검색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수하시는 거는, 지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죠. 기다리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주식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대형주가 강한 시장에는, 소형주 같은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는 게. 진짜 2, 3% 떨어지고, 뭐 1, 2%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누적되면, 진짜 힘들 수 있겠지만, 대형주들이 전부 다 돈을 빨아가는 시장에서는, 당연히 소외받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소외받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내 돈을 이미 넣어서 계획을 잡고, 넣었는데, 그냥 손절치고 나오실 겁니까? 여러분들, 매매 횟수를 줄이라는 뜻이, 종목을 적게 사라는 뜻만 또 아니에요. 손절도 함부로 치는 것도 아니고요, 익절도 함부로 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법을 배우세요. 이게 1, 2% 떨어지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하시는데, 그냥 이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은,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엄연한 리스크가 있는 투자입니다. 진짜 계획을 갖고 하셔야 돼요. 내가 이 구간까지는 떨어지는 거를 한 번 참아보겠어. 아니면 박스권 매매라고 있잖아요. 박스권 매매라는 게, 그냥 한 호가에서 전부 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그냥 다 때려박는 게 아니라, 다 때려박는 게 아니라, 자, 여기까지 열어놓는 거예요. 여기까지 열어놓고, 자, 여기까지 내가 비중을 최대 25% 모아보겠어. 여기서 뭐 한 이 정도 구간에서 10% 샀는데, 가는 건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까지 내가 여기까지 내려질 걸, 눌릴 걸 기대하고 갔는데, 여기까지만 내려가고 가. 그럼 10%, 비중 10%까지도 먹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차트를 보니까, 눌림목이 여기까지 발생을 할 것 같아. 아니면은, 상승 가속선을 기어보니까, 여기까지 열렸네. 이 차트가 이 구간까지 열렸네. 충분히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 간단하게만 알고, 우리가 계획을 잡고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주식이 지금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걱정을 전혀 하실 수가,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모멘텀 공부를 꼭 하세요. 진짜 차트, 뭐 저도 피드백을 받고, 이제 차트를, 이제 계속 가르쳐 드렸는데, 피드백 받는 게 말이 너무 어렵다, 이해하기가 힘들다. 저 나름대로는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힘들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진짜 쉽게 하는 거, 제가 딱 가르쳐 드릴게요. 모멘텀이라도 보십시오. 테마, 이게 어떤 종류의, 어떤 종류의 테마를 갖고 있는지, 그것만이라도 하나 보시면은,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왜, 이거 가는 게, 뭐 때문에, 가만히 가겠는, 이 종목이 오른다고 하면은, 뭐 때문에 갈 건지는, 알고 계시면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가를 미리 설정해 두시라는 겁니다. 목표가를, 목표가를 설정하고, 실행하십시오. 이제, 하다 보면은, 하다 보면, 어, 이제, 떨어지는 것도,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5%, 뭐, 이렇게 6% 떨어지시는 것도, 걱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반대로, 플러스 5%만 돼도, 이거, 지금 파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어,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단기 매매나, 단타 매매만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게 이해가 가요, 저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계획을 갖고, 꾸준히 박스권에서 모아서,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최소한 진짜 20%, 30% 이상은 먹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아니, 이거를 10% 올라오는 거를, 팔아서 그게 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실적으로 생각해서, 돈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매매하시는 거. 자, 목표가를 세워보시고, 매물대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존의 수급 보시면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제가 예전부터 설명을 드렸죠, 예전에 지지받았던 저 부분이, 반대로 내가 올라갈 때는, 저항 부분이 되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목표가를 미리 설정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틀리셔도 좋습니다. 혼자 하는데, 이걸 다 맞춘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전문가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목표가 세워도, 안 맞는 경우 있습니다. 뭐, 뭐, 투자증권에서, 투자증권에서, 매수 리포트 나와가지고, 목표가 다 맞아요? 안 맞습니다. 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못나서, 안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장에 변동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장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라고 드리는 거고, 이게 시장이 변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우리가 유동적으로, 목표가를 낮출 수도 있는 거고, 손절가를 높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굳이 굳대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 유연함을 갖고, 그리고 목표를 갖고 있으시면은, 목표를 갖고, 행동을 하시게 되시면, 우리가 절대 흔들릴도 없고, 매매수가 늘어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뇌동매매 할 일도 없고요. 진짜 목표, 계획을 갖고, 목표가를 갖고, 꼭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 횟수를 줄이고, 뇌동매매를 지향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익 만들 수 있는 매매 비법,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지금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서둘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은요. 저와 함께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에 스마트폰 들어주시고요. 일반 카메라 어플 실행시켜 주신 다음에, 하단의 QR코드에 슬쩍 갖다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는 3902 숫자 4자리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는요. 강타자만의 홈런한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리기로, 저는 직각 잡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급등저 올라타는 부분에서,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리스크를 가장 줄이고 싶습니다. 여러분한테도 제공되는 매매나, 기법이나 이런 것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부분에서, 가장 먼저 신경을 썼고요. 두 번째로, 주식은 수익을 봐야 되잖아요.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진짜 돈 들어오는 지점을 포착해보자라고 해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만든 기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사실 모으면 여기서 모아요. 저는 사실 여기서 모으는데, 자, 급한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자, 마지막 부분, 박스권 수렴 마지막 부분, 급등 전조 때 신호를 발생시키는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급등 후, 후행성 지표가 아닙니다. 저는 세상에서 급등주 올라타는 사람이 제일 싫습니다. 그래서 후행성 지표가 아닌, 급등전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매수신호는, 선행성 지표라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돌파 직전 타점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자, 리스크적인, 리스크적인 부분으로 최대한 신경을 써서, 안정적인 평당가를, 여러분 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핫한 종목이고, 실제로 같이 매수한 회원들도 굉장히 많았던 종목입니다. 자, HLB 종목이고요. 신호는 3만원대 포착을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매수신호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발생 후에, 지금 10만원이 넘습니다. 200% 아니고, 자, 300%가 넘는 상승을 보였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는 매수신호를 발생을 시키지 않는다는 점이,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제 노하우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긴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돈 들어오는 부분을 체크를 해서, 돈이 마지막으로 세게 들어오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는 신호 검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박스권 돌파 구간에서, 박스권 돌파 구간에서 신호를 잡아준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잡으시면, 이런 데서 잡으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편안하게 우리가 종목이 상승하는 부분을 감상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 다음 종목도 굉장히, 진짜, 뿌듯합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뿌듯한 게, 거의 초입에 잡았습니다. 타점 타이밍이 굉장히 예술이에요. 예술입니다. 마찬가지로,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신호가 뜨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돌파 직전 자리에서 신호를 발생시켜서, 여러분들 조금 덜 기다리시게, 덜 기다리시게, 상승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만약에 여기서 샀다라고 하시면, 만약에 이런 데서 샀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교육인 내용에 따라, 여기서 일부 정리했다가, 이런 데서 일부 정리했다가, 자, 윗고리 같은 경우, 윗고리 같은 경우, 지금 매도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돌리는 자리에서, 돌리는 자리에서, 다시 21선 돌파할 때, 21선 돌파하고, 파라블릭이 상승 추세로 진행할 때, 일부 팔았던 물량을 다시 태워서, 또 보다가, 자, 차트의 마감이, 윗고리, 자, 윗고리 좀 안 좋다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상승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또 한 번 매도를, 쭉 일부 하셨다가, 자, 그리고 내려올 때, 다시 21선 돌파하는 지점에서, 파라블릭 상승 추세 확인하고,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쭉 상승하시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은, 뒤에서도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이 기법 하나로, 이렇게 유연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계획을 갖고 하시면요. 자, 다음 종목도, 물론, 네페스 아크, 이것도 상승 초입에, 우리가, 매수 신호가 뜨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횡보 구간에서는, 매수 신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보셔도, 이 구간이나, 이 구간이나, 별 차이는 못 넣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만의 기법으로, 돈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구간, 의미 있게 들어오는 구간에서, 매수 신호를 발생시킴으로써, 마찬가지로, 큰 상승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평선을, 굉장히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녹아 있어요. 보시면, 제가 21선을, 괜히 강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21선을 지지한다. 오, 더 가네. 21선을 깬다. 그러면, 이때는, 부분 매도를, 한번 신경을 써보시는 거예요. 다시 돌파를 한다. 그러면, 다시 숙북 상승을 합니다. 21선을 깬다. 그러면, 조정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21선을 돌파를 한다. 그럼, 다시, 여기서 매수를, 선언했던 비중금, 다시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큰 상승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평선에, 제가 괜히 21선, 쳐드린 거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계획하시면서, 충분히, 진짜 유연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뭐, 증권 리포트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저보다 다 잘하신 분들이고, 여러분보다, 진짜 주식 다 잘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조차도 잘, 뭐, 맞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제, 틀리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올랐다고 하면은, 일단 매도를 못한 거는, 본인 책임입니다.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공부하셔야 돼요. 이런 패턴들, 21선을 유지하고, 돌파하고, 다시 해서, 유연하게 하시는 겁니다. 유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는 거는, 우리가 참고자료용으로 사용하는 거지, 무조건, 진짜,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은, 공부 스스로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종목은, 알테오진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시면, 이런 행보 구간에서는, 매수 신호가 나오지가 않고, 자, 돈 들어오는 의미 있는 구간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두 개나 떴어요. 두 개나 떴습니다.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상승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진짜 강범균 믿고, 비중 조금 더 실으셔도 돼요. 만약에, 기법 받으러,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무료로 기법 다들 받아가시고, 이제 세팅을 하실 텐데, 세팅을 하실 텐데, 자, 고를 때 이렇게 두 개가 떴다, 단기간에, 아무런 차이도 없는데, 그럴 때는 저 믿고, 자, 조금 더 강하게 매수 들어가셔도 된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매수 이후에, 약간의 행보 기간이 있었지만, 큰 상승을 보여서, 현재, 16만 8,050원까지, 상승을 했다. 즉, 400%가 넘는 상승을 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한 번 더 떠요. 네, 빻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400%가 넘는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유연하게, 좀 매수를 해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1선, 돌파, 지지 여부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홈런한 기법, 핵심 말씀을 드리면은, 자,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 확인, 우리가 유연한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아까, 파라볼릭이라고 하죠? 파라볼릭 기본값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시면, 그냥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린다면, 위에 떠있는 게, 하방 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점이, 아래로 떨어있는 게,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매수를 하실 때는, 상승 추세를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좀 더 유익하게, 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동평균선, 21선이 핵심입니다. 해당 기법은, 21선이 핵심이기 때문에, 21선 위에서, 시그널 포착 후,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꾸준히 끌고, 꾸준히, 종목을 딱, 봐서 꾸준히 끌 때도, 21선 지지나, 이탈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상당하게, 유연하게, 유연함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확인을 하시고, 두 개를 확인하시고, 매수를, 한번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타자의, 홈런한 기법까지 살펴봤습니다. 홈런한 기법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안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입장 방법은요, 여기 아래,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코드는, 3902, 숫자 4자리 입력하시면 되니까요.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제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실시간 소통도 해보시고요. 시장의 다양한 정보들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여러분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물려서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고민과 궁금증까지, 모두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코드는 3902, 숫자 4자리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HLB 판화진입니다. 매수가는 6,052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HLB 그룹주 오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졌었죠. 이에 따라 HLB 판화진도 다소 빠지면서, 4,76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다소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HLB 판화진 어떻게 보실까요? 네, HLB 판화진, 지금 HLB 형제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임에 따라,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많은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 보유하신 평단이 거의 고점이세요. 예전 올라가실 때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HLB 판화진이 개별 호재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는 HLB 제약이라든지, HLB를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이제 따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을 볼 때는, 좀 대장주 위주로 하시는 걸 앞으로 추천을 드리고, 해당 종목 평단이 높은데, 이제 5,500원 돌파 여부를 굉장히 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돌파는 사실 조금 힘들어 보여요. 왜냐하면 최근에 HLB 생명과학 유의중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형제주 무주 많이 힘에 부처하는 모습이거든요. 약간 좀 수급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기존보다도 형제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좀 고점 형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HLB 관련 주주나 형제주들이 조금 더 간다고 하면, 5,500원 돌파 여부를 한번 보시고, 돌파를 한다고 하면 좀 더 보유를 해보시고요. 하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5,000원대에서, 5,000원대에서 조금 돌파를 못한다, 흐지부진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 실패를 인정하시고, 손절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HLB 판화진까지 살펴봤습니다. 5,500원 돌파한다면 조금 더 보유해보시고요. 만약 돌파하지 못한다면 손절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코드는 3902 숫자 4자리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 시장을 주도할 섹터는 무엇일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미리 한번 준비해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강타자의 홈런왕 기법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바로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코드는 3902 숫자 4자리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그린플러스입니다. 매수가는 12,588원이고요.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스마트팜 관련 주저, 정부의 적극적인 스마트팜 정책에 힘입어, 수주 기회도 확대되는 등 호재가 많습니다. 오늘도 소폭 올라주면서 만 7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린플러스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는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봐도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에서 돈 들어온 부분에서 돈 들어온 부분에서 고점 형성한 부분, 이 부분이 있는데 테마로는 사실 크게 끌고 갈 테마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 천 원대를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요.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은 일부 비중으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돌파 여부를 보고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본전에서 전부 다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 이 정고점 부분까지는 소화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만 천 원에서 만 이천 원 매물대를 결국에 소화를 하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해당 가격대에서 전부 모든 비중을 축소를 팔아버리시는 거를 손절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린플러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코드는 39022 숫자 4자리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언제든지 소통해 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만의 인사이트 반드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시장에서 배팅해볼 수 있는 배팅볼 종목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맨 눈으로 골라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힌트는 잠시 뒤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 지금 노란톡방 입장 문의가 굉장히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빨리 들어오셔야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도 해보실 수 있고요. 홈런왕 기법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코드는 3902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선물로 많이 가져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들 가져오셨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 종목은 조선 종목 갖고 왔어요. 조선 종목 갖고 왔고 두 종목을 뽑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현대힘스 뽑아왔고요. 두 번째 그냥 미리 오픈을 해드릴게요. 히든 종목 아니니까. 삼성 중공어 뽑아왔는데 저랑 계속 보면서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가 뭔지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한 다음에 왜 사야 되는지 우리가 작전을 한번 세워보면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저랑 한번 보러 가시죠. 현대힘스 다 알고 계시죠? 조선 기자재 사업 그러니까 조선 부품 사업 영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났었고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지지난주 금요일날 해운이랑 조선업주 좀 강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사실 조금 쏘긴 했어요. 사실 조금 오르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또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은 사실 좀 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미주중 무역 갈등 수혜로 부각. 그런데 부각이 됐지 아직 수혜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비유우지 그러니까 일본은행에서 금리 인상 수혜 섹터로 조선하고 자동차를 꼽았다는 점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광풍 속에 이제 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유의미한 시세가 없었다라고 봐요. 호재가 있었어요. 분명히 호재가 있었고 관련 뉴스가 있었지만 이제 수급이 시장의 수급이 원하는 게 반도체였어요. 우리는 반도체였고 그다음에 그 뭐야 초전도체였고 일부 제약바이오주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급이 약간 소외를 받게 되면서 제가 원하는 만큼의 시세는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우리가 보시게 되시면 제가 그런 종목들 아까 이런 종목들 N자 파동 종목들 왜 리뷰를 하게 됐냐면은 자 이것도 N자 파동을 그리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N자 파동을 그리는 모습이고 여기서 돈이 들어왔고 돈이 들어왔고 약간 눌리는 척 하는데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자 이런 부분들 자 누차 말씀드리죠. 바닥을 지켜주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자 윗골이 소화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 신호다. 좋은 신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바닥이 굉장히 경호하죠. 그럼 우리가 해당 종목 매수 전략을 세울 때 자 바닥을 잡고 있는 부분을 이탈하고 이탈하면 일단 한번 나와야겠다. 그런데 그 바닥 잡는 부분이 차이가 별로 안 나서 만약에 우리가 손절 전략을 잡고 간다고 해도 짧아요. 굉장히. 리스크는 굉장히 적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돈은 이미 들어와 있는데 아직 나간 부분이 없다. 나간 부분이 없다는 점이 돈이 나간 흔적이 없다는 점이 여러분들 현대임스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한 투자 메리트고 해당 종목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조선 이제 깨숙주 볼 때 그 일자가 한 이때쯤 될 겁니다. 한 이때쯤 될 건데 현대임스 하나오션 이런 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추천이 안 나갔던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상장 당시에 물린 개인 물량이 개인 물량이 어마무시하다는 점이 저는 마음에 걸린 거예요. 저거 물량 다 소화하고 호가 물량 소화해가지고 매물대 소화해가지고 올리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텐데 라고 해가지고 조금 안 좋게 보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대형제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외인 수급이 3거래일이 이전부터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유통 물량이 사실 이게 30%도 안 돼요. 지금 풀린 물량이 30%가 안 돼 있고 관계사 지분 묶여있는 게 거의 한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개인 물량은 만약에 상승임 받아가지고 조선업이 조금 더 부각가서 간다고 하면 분명히 소화가 가능한 매물이라고 봐요. 그래서 연간지역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다 아시죠? 삼성결조선사. 그리고 보통 LNG선이나 원유 운반선 수주했다 그러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삼성중공업이 수주했다는 뉴스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선업이 2008년 이후 16년 만에 호황 예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선박들이 많은 많이 낡은 선박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강제로 이제 교체하는 법안들이 슬슬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해당 종목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마찬가지로 돈은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돈은 엄청나게 들어와 있고 자 여기 이거 강타자 기법 뜬 건 비밀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고 마찬가지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 나가는 적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나가는 적이 없다는 거고 그리고 수렴이 이렇게 피리핀 쓰고 바닥 지키는 것도 좋지만 사실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떨어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수렴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좋은 모양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드린 N자 파동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자 근거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 뭐야 뭐라고 해야 되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야 돼요. 그 사람들을 따라가야 돈을 봅니다. 시장에 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초반에 설명드렸죠. 자 외국인이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돈을 쓰고 있는데 제가 두산 에노빌리티 자랑은 안 하고 있지만 고점 대비 20%가 넘는 수익이었고 아직도 계속 저는 더 갈 거라고 믿어서 며칠 전에도 추천을 했습니다만 그런 종목들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보시면 외인 매수세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 종목도. 반대로 개인은 엄청나게 던지고 있죠. 아까 현대임스 걱정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이전에 개인 물린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쌓인 매물대 물량이라든지 소화를 안 하고 가면 굉장히 올라갈 때 힘이 붙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물론 산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대홍주 쪽에 속하기 때문에 대홍주 쪽에 속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쉽지는 않지만 이런 물량을 굉장히 건강하게 소화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해당 종목 충분히 N자 파동 나오면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이유로 해당 이유로 테마도 나쁘지 않습니다. 테마도 나쁘지도 않고 16만의 조선호 호황이 온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수급도 좋고 차트를 봐도 우리가 N자 파동을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점도 그렇고 그리고 돈을 쓴 기관들이 돈을 쓴 주체가 아직 안 나갔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를 잡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배팅볼 종목으로 삼성중공업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주말 동안 미리 준비하셔야 다음 주에 제대로 된 수익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코드는 3902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는요. 드디어 대망의 오늘의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오늘 히든 종목은 굉장합니다. 굉장하고 개인적으로 기대도 좀 많이 돼요. 왜냐? 생소한 섹터인데 해당 종목이 저는 해당 섹터의 대장을 잡을 것 같아요. 대장을 잡을 것 같고 어떤 테마냐고 설명을 드리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가상세계예요. 가상세계를 하나 만들어놓고 실제 공간하고 가상공간을 하나 만들어놓고 이제 재현을 한 번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 이거죠. 시뮬레이션을 한 번 돌려서 좋은 거는 피드백을 받고 나쁜 거는 고쳐라 피드백을 받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구현이 된다고 하면요. 이 업계에 가져올 변화가 위험성 있는 건 얘한테 미리 시켜보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진짜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메리트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을 테마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하죠. 모멘텀을 살펴보면 삼성, 엔비디아, 디지털 트윈 각축전을 앞으로 벌일 거다. 이 부분에서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디지털 트윈 관련주가 국내에서는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저는 해당 종목이 대장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리고 해당 기업이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약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독일 유명 기업의 자동화 필수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힌트를 드리면 지모 기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강타자 홈런한 기법에 강한 매수 신호가 발생했다는 부분이 저는 정말 해당 종목에 대한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뉴스를 보시게 되시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2030년까지 디지털 트윈 구인한다라고 얘기하고 요즘 요즘 엔비디아 계속 얘기 나옵니다. 엔비디아 얘기 나오는데 엔비디아도 그렇고 삼성도 있었고 그리고 만인 밖으로 차트를 보자라고 하면 자 이거 매수 신호가 강하게 뜬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당 매수 해당 종목 매수 찬스 꼭 놓치지 마시고 노란 독방 오셔서 꼭 같이 매수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업계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시장에서 치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종목명과 대응 방법은 오직 노란 독방 안에서만 공개되니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코드는 39022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뤄본 현대 힘쓰 미중 갈등에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고요. 히든 종목 디지털 트윙 관련주로 강타자 기법에서 강한 매수 신호가 발생하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